이동의 촉구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지금 뭐 커뮤니티에 이 작가와 박변의 조합은 한상의 쿱이다. 장소팔 고춘자 이후 최고의 쿱이.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작가랑 하면 사실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게 비슷해서 보니까 눈만 봐도 대충 알아서 그런 게 아마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씨하고도? 그렇게 고춘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재명 씨와 이야기해서. 이재명 씨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 7시 30분이었죠. 비대면이었습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작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야권의 1위인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였다. 완벽한 차별화였어요.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 모였었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 명이 왔었죠. 나름의 세를 과시했는데 비대면으로 이재명 지사는 했기 때문에 세 과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무도 안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별화가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선언문을 내려가면서 대부분이 문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이런 정부 안 된다. 국민들이 나에게 나서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재명 지사 선언문은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였어요. 자기가 옛날에 해왔던 일 앞으로 할 일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한 차별화. 또 하나 짚자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우파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자회견 내용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게 손을 또 내뻗이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차별화 시도였다. 거기다가 오전 7시 30분 생방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시간도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용하게 치르겠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유튜브로도 중계하고 기존의 지상파로도 생중계하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YTN 연합 제외하고는 생중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들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 차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런 출정식, 이런 출정식 거의 출마서는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캠프에서 나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엄중함, 이런 걸 신경 썼을 거고 내가 지금 여권의 1위다. 이런 걸 나름에 강조하게 하면... 굳이 뭐 나서서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원사이드로 이긴다. 이런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조용하게 치르면서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가 가장 양강체제라고 보이는데 둘 다 공정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공정화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니까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공정화도를 꺼내들었는데 지금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는 내로남불 정부를 아니냐. 결국은 공정은 자기들만한테 적용되는 공정이다. 이런 이의식이 지난 보고일 때부터 깔렸거든요.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공정의 화두가 키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출마 선언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흑수저다, 나 출신이. 그리고 나 비주류다. 굳이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고 그 의미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특히 선출직, 쿠데타로 직권한 사람들 빼고. 선출직 대통령들은 다들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흑수저 비주류는 유권자들한테 내세우기 너무 좋은 스토리죠. 스토리를 만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김영상 다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죠. 다 떠오릅니다. 하나씩.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류 엘리트에 있었던 분들은 대통령도 된 사례가 또 없습니다. 예로 그냥 이해창. 안 되잖아요. 대구보라든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엘리트 수준은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엘리트, 엘리트가 아니죠. 당연히. 뭐 금수저까지는 다들 안 낼 거 아니에요. 흑수저는 아니더라도. 쇠수저 정도는 내는 거 아니에요. 박준 변호사도 선친께서 평범한 공무원이셨잖아요.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저도 흑수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출마 선언 이후에 첫 행보가 현충원에 가서 무명 용사탑 갔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도 차별하죠. 예를 들어서 더 큰 데 가는 게 아니고 용사의 탑. 무명 용사의 탑이라는 거는? 일단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 참배를 스타트 끈이거든요. 그렇게 하죠. 통상은. 그래서 논란도 돼요. 또 누구 대통령이 박정희 갔다 안 갔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박정희, 이승만 묘에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명 용사의 탑 가면 그런 논란이 없어요. 갔내 그거 하고 말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옛날에 다른 방송 KBS에 나가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따라한 건가요? 다른 건가 모르겠네. 그 따라한 건가요? 사실은 무명 용사의 탑에 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자체장을 했어요. 성남시장 그리고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도 성남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이미지 양립하는데 대선에서 이게 득일지 실일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인구 100만의 성남시 혹은 인구 1,000만의 경기도. 이거는 독단적인 스타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 혹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개인기로도 위정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만 이게 5,000만, 6,000만을 상대로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인데. 이걸 본인의 개인기 혹은 본인의 독단적인 그런 모습 갖고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이런 걸 만기 칠라미로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자신이 안다. 다 하는 거.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김 전 대통령은 경무에 시달리다가 좀 아프기까지 했었죠. 많이 좀 그랬었죠. 다 지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죠. 나중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저는 양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캠프를 꾸렸잖아요. 기재명 기사가. 그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경선이 끝나면 다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오픈 상태로 열어놨는데. 어쩌면 좀 독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열어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도 아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에 대선 경선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하고 당시에 친문이라고 볼 수 있죠. 문재인 당시 후보. 결국 그때 좀 많이 싸웠던 건 사실입니다. 이때 좀 많이 멀어졌던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게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당내에서는 이재명한테 권력을 주느니 차라리 야당이 준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경선에 생채기가 너무 많이 난 거죠. 그런데 이번 경선을 보면 이 지사가 네거티브 안 하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이 지사를 공격해도 이 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왜? 1위니까. 1등이니까. 1위 후보는 네거티브 할 일이 없어요. 포지티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지사도 지난번 경선 때는 본인이 많이 떨어지는 2, 3위였기 때문에 1위 후보를 네거티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민심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1등 하면 모르겠어요. 1등 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상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지사가 정말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됐을 때 그러면 친노, 친문들이 적극적으로 지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숙제로 계속 남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원팀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숙제로 남고 가는 거고 지금 여의도 바닥에 음모론처럼 도는 게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손을 잡고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 임기는 절반만 하고 내각지로 바꾼다. 이 이야기를 돌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려면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호응해 주겠느냐. 결국은 반 이재명 의원들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의도 바닥에. 이 지사가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다. 또 본인이 어떻게 지난 경선 때 과도하게 비난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업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말씀 이 작가 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금 반 이재명 의원대가 결성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등하고 나머지 후보들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 누구누구 전선 꾸려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반 문재인 전선 반 문재인 연대에서 이겼습니까? 졌죠. 불가능해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후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런데 그나마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별로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반 이재명 연대로 해서 승리를 하려면 박용진 추미애까지 여기에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지금 3등 3, 4, 5등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줘서 1등 후보와 2등 후보가 최종으로 결선 투표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3, 4, 5등 후보가 싫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렵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지금 홍준표 의원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복당하자마자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눈에 띕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해명 이거 치명적 실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아니 이건 홍준표 의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도 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을 보면 실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윤 전 총장의 가장 지금 시급히 보완할 사항은 정무라인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빨리 들어와라. 비단주머니 3개 있다. 내가 우산이 돼주겠다. 그건 다 당이 보호하고 카바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윤석열 후보가 미리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면 당에 있는 전략팀, 정무팀이 가족까지 다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인터뷰도 이런 건 하지 마라. 다 케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의 반응을 보면 김건희 씨가 남편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지금 기장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윤 총장이. 이러면 정무라인이 완벽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씨가 본인의 입으로 줄리라는 단어를 꺼내기 전에는 그 어떤 지상파에서도 말 못했습니다. 그 어떤 종표였는데 그 어떤 케이블에서 이 단어를 못 꺼냈어요. 할 수 없었죠.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저도 지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본인은 직접 얘기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언론도 이제 검증 차원이라고 팔 수 있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언론이 검증 차원에서 이걸 팠는데 탐사보도를 시작했는데 김건희 씨 말이 맞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거짓으로 들어가면 정말 치명타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과거에 잘못된 일 그것보다는 해명할 때 거짓말하는 걸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봤을 때는 이건 굉장한 패착이에요. 그런데 사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여당이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굳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해야 되나요? 홍준표 의원에게 남은 정치적 목표는 아니 인생의 목표를 뭐 할까요? 국회의원 한 번도 하는 건 아닌 건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자체장을 하겠습니까? 뭐 대구심이요? 경남도지사입니까?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대통령을 하려면 야권에서 가장 큰 세력인 가장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는 윤 전 총장을 견제해야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홍준표 의원 독당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또 권영세 의원 등등이 말 조심해라. 말하지 마라 하는데도 별로 듣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의원 스타일상 그게 뭐 켜겠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재명 지사처럼 국민의힘에서 20여 년 동안 그 당에 있으면서 25, 26년 있으면서 평생 비주로 살았어요. 별명 독불장군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속해 말해 독고다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당대표 이야기 중진 의원 얘기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당이 결정되는 순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 지금 원희룡 지사도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데 그거 안 먹힙니다. 누가 해도 지금 안 될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일이 있을 때마다 홍준표 의원은 얘기를 할 거라고 봐야 됩니까? 홍준표 의원 스타일이 질문이 오면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답을 합니다. 기자들한테는 좋잖아요. 쓰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크게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언론에 잘 받아주고. 그럼요. 또 그리고 임팩트가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들의 인식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지난번 이동형의 촉 시간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언론 플레이에서 홍준표 의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다 드러나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어떻게 방역할 거예요? 방역할 마땅한 카드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윤석열 총장 캠프 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캠프가 지금 가동됐다는데 돈 얘기가 벌써 나와요. 자금난이 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이거 지금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선택지는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일단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는 입당하면 언제 입당하느냐. 그 문제인데 시간을 끌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겠지만 돈 문제도 생깁니다. 돈이 좀 문제가 되죠. 대통령 선거 때 보통 500억 정도 씁니다. 그 당에서는 당 돈이 있으니까 그걸 쓴 다음에 다음에 득표율이 얼마 남으면 돌려받죠. 그런데 중간에 무소속으로 이런 후보들은 사비를 써야 돼요. 반기문 사무총장 기억나네요. 반 총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놀았다고 그러죠. 하루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냐고 깜짝 놀랐다는 건데 만일 이렇게 밖에 있다가 자기 돈 계속 쓰다가 후보 다 내라 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그 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윤 전 총장이 광화문에 사무실을 줬다. 그거 개인 돈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신문사 간두고 캠프에 들어갔다. 그 사람들 계속 무료로 쓸 겁니까? 자원봉사로? 어느 정도 일정 실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줘야죠. 지금 대통령 선거 6개월, 7개월 쭉 앞으로 더 남았는데 계속 무료로 봉사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때는 25억까지. 본후보 때는 또 25억 모을 수 있는데 25억이 우리가 전 국민이 조금씩 지원하면 금방 모이겠지 쉽지 않아요. 그 돈 모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25억이. 결국은 돈 문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입당을 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당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당의 정보라인, 전략라인의 도움도 받으면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당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대로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입당밖에 없다는 말이네요. 입당밖에 없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있지만 당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직자들은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 언제 입당합니까? 그런데 조금 머리는 좀 아플 겁니다. 뭐 밖에서 중도층도 끌어안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도 있을 거고. 밖에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1대1 단위라는 게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 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게 가장 걸린대로 지금 이 작가 설명대로라면 돈이 지금 자금난이 지금 문제다 이런 건데. 게다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최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생각보다 빨리 던졌잖아요. 좀 빨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윤 전 총장과 차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대학마다. 그러면 윤석열은 계속 간본다. 저는 정치다. 왜 입당한다든지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상당히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가버리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과 고민과 번뇌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돈도 없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네요. 그거 보자. 박지훈 변호사가 참모로 영입되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입당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모로 좋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돈 같은 것도 문제고. 입당 쪽으로 저 같으면 방향을 잡을 것 같긴 한데. 저를 참모로 부를 리는 없으니까요. 얘기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이제 뭐 예상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는 입당을 바로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돈 문제를 왜 꺼냈냐면. 최근에 윤 전 총장 재산 공개됐잖아요. 본인 돈 얼마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70억 정도 재산 공개가 있던데 대부분이 아내 돈이고. 본인 돈 없는데 정치한다고 또 아내가 힘들게 모은 돈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그런. 그 돈도 얼마이면 금방 다 써요. 그렇죠. 지금 하려면. 하루에 1억씩 쓴단 말이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나가면.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법정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500. 정확하지 않는데 530억 정도 될 겁니다. 선거 관련이 나왔습니다. 그게 될 건데. 법정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다 써서 대통령 선거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상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캠프에서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 문제를 잠깐 언급했다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의 촉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